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문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거나 QR코드 기능이 없는 휴대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이 전화 한 통으로 출입기록을 대신하는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공청사 및 가평추모공원, 기타군주관행사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 기록이 남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자라섬 남도꽃정원 개방행사에는 4만여 명이 다녀갔는데 전화를 통해 방문기록을 남겨 줄을 서는 불편함과 시간적 낭비를 해소했습니다. 가평군이 4일 올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1억 6,7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장학금 기부가 40여 건에 달했고 기금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2.01%인 216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조성된 장학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29명에게 장학금 17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 KBPS 신동욱입니다.